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응? 다 먹었어? 응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하나 더 줘? 참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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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안 뺏어놓는다 응? 엿인거 같아 그렇게 하자 이거야 이게 처음엔 이제 그만 먹어 이제 너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? 자 그만 야 안 먹어? 가자 우리 저거 빨리 잘하자 음 응 다 썼으면 너 할까 했어 어 으악 으악 이게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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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눌린다 그러다 이거 어? 하지마 누나 아니 너 그만 먹어 으악 으악 그 새끼도 그래 간혹 10kg 할 때만 쓰는 경우가 있어 왜? 나쁜 새끼야 저것도 왜? 10kg 할 때는 저자세를 나가는데 하이마 아주 나쁜 놈이네 왜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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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있는건 맛있다 야니까 진짜로요 아 먹네 아까 안 먹었듯이 그니까 어제 별로 먹은게 없잖아 아 어제 황게살 먹었구만 저 뭔데 이게 황게살 아침에 남한거 내가 잘라줬거든 근데 안 먹더라구 우선 먹었나 3명 먹었나 öl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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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우 야 이 자식이 미쳤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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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흐 미쳤어? 다 먹었어 미쳤어? 미쳤냐고 미쳤어? 응? 미쳤어? 굉장히 이게 어이구 맛있어 성질 나빠지 하지마 아아 굉장히 이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틀린 놈이야 처먹을때는 잘 처먹는데 이거 우리 밥 먹자 응 어이구 맛있어 어이구 맛있어 라면 어디서 좀 넣어 물? 라면 우유 더 맛있어 도망진 거 아니야? 응 도망진 거 아니야? 응 다 먹었어? 어이 더줘? 좀 먹었어야? 전에는 막 저기 많이 애가 요번에 스트레스 엄청 갔나봐 응 왜? 아니 처음 지가 계산하는거라 생리? 아 다섯개 되게 많아보이네 다섯개야? 옛날에 다섯개는 거의 많아보지 않았는데 다섯개 잘 먹자 나온다 그럼 다섯개 많아 보여 그것도 다 먹을 수 있잖아 모르겠다 못먹을거야? 솔직히 두개 먹어도 되길러 아 마당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더 먹을래? 이거 고팠어? 김치를 저걸 좀 꺼내줄까? 빨리가 먹어 안그러면서 열무김치 어이구 맛있어 다 먹었어?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